반월당, 반월당역입니다.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. 대구장교, 봉산문화회관, 반월당지역쇼핑, 메인신문사, 관계토경원 또는 문학, 영남택쪽으로 갈 수 있는 문은 이번 역에서는 승낙단 바닥의 안내선을 따라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. 반월당, 반월당,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, line number 2. 진풍 당장실, 반월당, 반월당장, 너무나도 반월당, 반월당 에피데스, 에피 성형외과로 갈 승객은 12번 출구로 나가십시오. 반월당, 반월당, 반월당에만